못해요 왜 못해? 아니, 저도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핑계야 승진 안 할 거야? 승진 못 하지 않을까요? 그거 다 핑계야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에 사장님이랑 등산 가기로 했으니까 꼭 참석해 저도 등산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줄 거 같아요 그거 다 핑계야 이번이 기회야 내일 바이어들 만나서 발표만 제대로 해 우린 최고의 영업부야 저는 지금 법무부 소속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소속을 받고 잠깐만 거기 책임자가 누구야? 뭐, 뭐? 술 드시고 오셨어요? 순수 변호사 면회다 어이, 4885 어, 형님 아니, 잘 지냈어? 아니, 출소하고 일주일 만에 왜 다시 오셨어요? 아니, 출소하고 한 번 들른다고 했잖아 나 중고차 딜러 됐어 진짜요? 아, 축하드려요 이제는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, 알겠죠? 아휴, 이제 손 뗐지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해야지 아, 그래서 말인데 혹시 차에 관심 있어? 차 필요 없어요 아, 필요 없어? 예 에휴, 어쩔 수 없지 어! 저, 형님!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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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야, 가져갔다! 대불리도 훔쳐갔다! 여기 나도 대불리도 훔쳐갔다! 잡아라! 놓쳤다! 놓쳤다! 깨우쑤